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서 미법이란 과목을 맡게 될 김재형 강사로입니다. 프라임에서 제가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설명을 하면서 커피를 저한테 주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늦어먹었었나요? 저한테 참 좋았던 기억으로서 아마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첫인상이란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자리의 첫 걸음으로서 자리를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들과의 말씀 또 저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첫 걸음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역시 또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책과 공부는 참 좋아했습니다만 수험적이지 못했던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명 잘하고 이해 잘하고 또 이랬던 사랑받는 스터디 조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금은 좋지 못했던 결과를, 좀 아쉽던 결과를 못지 못했던 것은 제가 조금은 좀 효율적인 공부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솔직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덕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야 조금 날개가 조금은 꺾인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꺾였던 날개의 그 깃털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제 아픈 격들, 아플리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이란 무엇일까요? 네, 민법, 법이란 과목에 주목해 본다면 민법은 법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만약에 제가 법학이라는 학문을 알려드린 자리에 서야 된다면 저는 아마 제가 거부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그런 자절도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민법이란 것은 학문이 아니고요, 법학이 아니고요 수험 과목 그 중에 하나인 암기 과목이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수험 과목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많은 수험 과목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능도 경험하셨고, 토익도, 역사 시험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린 상당히 많은 시험들을 경험해 본 것 같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험인 감정평가사 역시 뭐냐면 다양한 과목들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았던 수험들을 한 번쯤 둘로 나눠볼까요? 둘로 나눠본다면요, 쉽게 뭐냐면요 수학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역사같이 문제를 암기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앞서 설명 주셨던 해계학이라든지 등등은 아마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잘 보세요 토익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민법이라는 것은 아마 암기를 위한 공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리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보실 거고 낯서실 거예요. 왜 그럴까? 마치 어느 모임 같더니 10명이 쭉 무릉서 앉아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어차피 그 얼굴들은 공부하시게 되면 익숙해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해지는 과정이 아니고 이들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가 돼요 왜? 그 구분점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략을 설명하고 선물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친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암기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토익과 말씀드렸던 역사 문제를 떠올려 볼게요 둘은 완전 다른 것 좀 보이시죠? 하지만 이 과목들은요 암기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암기만 하면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이해와 암기를 하면 되는 문제 세 번째는 이해와 정리와 암기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그동안 들었던 수업이라든지 공부했던 내용 보시면 보통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중요해요? 밑줄 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말씀은 잘못 들었을까요? 이게 암기면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해와 더불어 암기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 대한 이해는 조금은 덜 들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선생님들 말씀을 제가 밖에서 쭉 들으니까 전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좋은 전략들 말씀 주셨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단거나 말씀 주셨어요 너무나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었어요 우린 보통 수업이 아닌 공부를 하더면요 분량은 늘려요 마치 그것이 내가 하루를 충실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의 색심은 범위를 줄여가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체 책의 40%로 책을 줄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과목에서 성공했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마 여러분께서는 단건화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거나 공부에 대한 조금은 결이 좀 수험적이지 않으시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목들을요 어떻게 보실까요? 단건화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분량 늘리시는 것 여기에 좀 천척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만 민법이라는 말씀을 잘 안 드렸죠? 바로 이 얘기예요 민법이라는 전체 과목에 대해서 이 5분, 6분 동안 이야기 드리기는 쉽지 않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민법 얘기를 거투드려야 했지만 실제로 민법 얘기를 종종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민법은 새로운 법학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넘으실 하나의 암기 과목이다 중요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요 시험은 여러분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나눠져요 주관식 시험이란 것은 부분 분별로 가장 중요한 쟁점을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반면 객관식은 그렇지 않고요 툭툭 쳐내가면서 내가 암기할 분량을 가장 넓게 잡아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돼요 따라서 시험이란 것은 여러분께서 전력을 다했다고 좋은 결과 얻어지신 것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절약에 대한 입장을 아마 취하셔야지만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 자료들을 보시면 아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아마 1차에서의 합격률 제자료 말고 아마 부동산 언론 선생님께서 정리했던 자료시 같은데요 거기에 그런 자료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잘 보시면 보통 어디를 보신 줄 아세요? 꽈락률을 봐요 보시면 2, 30분에 떨어졌다고? 40분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면 학원만 배불리는 거예요 학원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지만 평생 여는 곳이 있을 곳은 아니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 2, 30분에도 떨어졌어? 꽈락을 했어? 그럼 나머지 7, 8이 뭐라는 뜻일까요? 주어진 학원의 스케줄만 짜려가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의 방법을 그런 아집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집하신다면 조금은 수험의 기간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민법은 여러분 왜 힘드냐면요 민법은 예외의 항문이셔 그래요 그것만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보통 과목들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서 이렇게 A가 있으면 이렇게 A가 있으면 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내용들을 이해 못할 곳은 아니에요 처음에 낯설지만 이따 보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민법 3조를 배워요 네, 3조뵙니다 3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서부터 죽었을 때까지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라고 이 길격 풀어요 그런 다음에 보통 나오게 되면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태아 이게 나와요 태아 태아, 여러분 태아는 악이 아니에요 복중, 태아니까 배에 든 거죠 태아기가 막 끝나요 쭉 끝나게 되면요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뭐냐면 제한능력자가 나와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이게 나와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갑자기 실종선거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의 줄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대충 들은 볼 것 같아요 태아 얘기, 제한능력자 이야기, 실종선거 사람들 사라졌을 때 실종선거 하잖아요 이렇게 구성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3주에 주목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살아서부터 죽어서까지 권리에 주차라면서요 여기서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살았을까, 많았을까? 태아 얘기였던 거예요 살아서부터 죽어서까지는 이 기간 동안이겠죠 우리가 보통 성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요 여기에서 좀 문제되신 분들은 뭘까? 조금 정신이 조금 힘드신 분이라든지 애기들, 미성년자라든지 이 파트예요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예외예요 몇 개 죽음 될 텐데 죽었는지를 매우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실종선거를 배우시게 된 거죠 이렇게 맥을 파악한 상태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수업 들으면 제가 수업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이런 맥보다는 보통 자, 태아입니다 태아는 이런 게 있죠? 라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공부하면서 크게 아쉬웠었나 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답답함과 아쉬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께서 감정평가하시니까 집 한번 그려볼게요 머릿속에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리십니다 여러분 참 불문일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보통 집을 그리면 집은부터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마술사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벽 좀 했나 볼까요? 벽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문도 안 들어볼까요? 네, 문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아니, 보통 여기 문이 있고요 네, 창문은요 보통 이 정도에 있다가 그러다가 조금 미술적 감당했으신 분들이 창문과 대칭적으로 여기다 둘둑 하나 정도 이거, 이 정도 아닐까 몰라요 아마 속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이로 타니까 잘 놀라셨던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공감들아 주신 것 같은데요 여쭤볼게요 여기서 혹시 굴뚝부터 그리신 분 있을까요? 없죠? 아마 처음에는 지분과 주벽을 그리신 상태에서 창문과 굴뚝을 그리셨을 거예요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공부는 굴뚝부터 내려오려고 합니까? 이건 여러분 수요자 입장의 공부가 아닌 공급자 입장의 공부라서 그래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1페이지부터 쭉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의하진 않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앞서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본인들의 과목에 대한 프라이드와 함께 방법에 대한 수험적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제가 프라미어에서 강의하게 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었구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변호사 시험을 보는 로스쿨에서 그리고는 중개사 시험 쪽에서 하는 분들 그리고는 노무사, 평감평사 이 중에서 법학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제 노하우와 그리고는 그 경험들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단히 써볼까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강평사 민법 보통들은 쉬워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난이도로 친다면 거의 변시에 육박할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 문제가 종종 보여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항상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68% 확률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한 번쯤 충분히 보여드리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스스로 밀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학원의 백걸음보단 여기 와서 앉아계신 것보다는 스스로가 확신 가지시고 달려드는 것이 훨씬 멋있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강평사에 합격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직업은 그 친구는 발목 다친 축구선수였어요 저한테 처음 왔을 때 그 친구가 보였던 모습은 쌤 저는 인생이 끝났나 봐요 ... 그랬던 친구가 그 친구는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었거든요 졸업해서 시험받고 중개사, 간평사 이어서 변호사까지 되어서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대한 신념, 자기에 대한 몰입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못할 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장도에 제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항상 모토천 사람 말이 있습니다 유고, 위고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면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 말씀으로 인사를 다시 나겠습니다 유고, 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